쉿 왔다 사위가 쐬지로 좋아요와 구독 처음 본 총을 집는 게 돌잡이예요. 돌잡이 모르는 사람 진짜 많다. 근데 권총... 이렇게 본 건 어떡해? 본 건 좀... 아니야, 권총 하자. 왜 권총도 해야지. 왜 빼... 저 사인가 하기 싫어... 아... 아니... 사이가 하기 싫어... 아 이제는 유튜브에 사이가 치킨을 올릴 것도 없다 얘들아 아 진짜... 아 왜 사이가 잘 안 나... 이거 잘 안 죽지? 이걸로... 잘 안 죽지? 곰초이 크리티안 좋지 안돼 하아... 살가 주이시로... 사위가 쓰기 싫어, 저 소품 한 자름만 더 줘. 아 사위가 쓰기 싫어. 나는요, 사위가 장인 덕불만 있으면 치킨 먹을 수 있지요. 사위가 열풍. 죽으러 가는 거 아니야. 하나, 둘, 셋. 아니야, 왜? 내가 알아서 할게. 소음기 끼면 나 잘 못한단 말이야. 소음기 끼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총 소리가 되게 약하고 총알이 약간 튀는 느낌이야. 우지 치킨 어디서 먹었는지 알아? 미란 말에서 먹었어. 하나, 둘. 하나. 저희 집은 작은 걸 애정. 아니? 갤비를 획득했습니다. 집을 먹었다. YouTube를 해 Peanut separates. 5번 진심으로 가지는 sympathiß이잖아! 월인은 돌아 Rule after. 범인은 범위 현장에 들어온다. 250방향 1명. 이만큼 지켜보신것은 원 괜찮거든? 내가 지나가고 써야 돼 이쪽은 없다고 생각할 거야 일어날 때 사운드가 나서 제가 엎드렸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다른 애랑 사운드 엎드려 그 확실한 타임이라는 게 있단 말이지 발소리 엄마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야 아니 도로를 주면 어떡해 어떻게 해먹는데 연막도 챙길까? 너 사이가 돌잡이 유역하기야 너 오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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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한 명 남았을 거고 나 하나에다가 나 다음에 어디 가면 되는데 나 이때가 없어 나 이때가 나 손잡이 내 쪽으로 가야겠다 이 쪽으로 가야겠다 진짜 나 나 나 나 나 그럼 먹어지나? 한 명 어딨어? 예수 언니가 아닌데?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연막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있다 앞에 나이스 오 나 봤다 이거 깠는데? 사이가 엄청 깡패 같다 사이가 완전 깡패총이다 그치?